미국 내 코로나19 백신이 나왔어도 혼돈의 미국, 이런 가운데 유타주 한 밍크 농장 인근에 서식하던 야생 밍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야생동물의 첫 사례여서 이목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유타주를 비롯해 오리건주, 미시간, 위스컨신주 등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밍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은 있어도 야생 밍크 감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덴마크에선 사육되던 밍크로부터 옮겨진 변종 코로나19으로 12명의 사람까지 감염되자 1,500만 마리에 대한 밍크가 살처분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살처분된 밍크 시체 수백여 구가 묻혀있던 땅에서 밍크들의 시체가 나오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때 덴마크 언론들은 좀비 밍크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살처분에 사용됐던 가스로 인해 밍크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묻혀있던 땅 속에서 밖으로 밀려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